아 선생님 잠깐 시간 좀. 예수 안 믿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선생님에게 그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뭐야 잡상인이야? 요즘 상술이 아주 다양하네 아저씨 사정도 지금 딱해보이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아저씨 선생님 딱지치기 해보셨죠? 저랑 딱지치기를 하셔서 한번 이기실 때마다 1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기면 저에게 10만원을 주시면 됩니다 성공을 양보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먼저 친다? 어떤 컬러로 하시겠습니까? 너 이거 안 놔? 이 새끼? 10만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